프로 공감러 이다혜씨입니다. 오늘 강렬한 레드 컬러의 의상으로 자 이다혜씨 이다혜씨는 정말 과몰러 그러니까 정말 그 출연진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어갖고 이다혜씨를 통해서 또 작품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과몰입했던 순간 많았나요? 이번에는 네 이번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전에는 눈물을 좀 부어서 이렇게 몰입했다가 이번에는 욕이 좀 많아요 정말 달라졌네요 아이씨가 이렇게까지 화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처음 느꼈고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다 꺼졌을 때도 후보를 가라앉히지 못해가지고 또 과몰입하신 거죠?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?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저희 모든 당신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 정도로 이제 감정들이 엄청 막 휘몰아쳐요 첫해부터 휘몰아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오픈되면은 다음주에 일단 한편만 딱 먼저 보세요 그다음부터는 더 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보실 거예요 눈물을 흘렸던 이다혜씨가 욕을 하게 만드세요 이번에 과연 어떤 변화인지 올리면 저 고양이 같아요 전면 아직 안 끝난 거야? 어이 형 마지막 해 아니야 이거? 긴장 놓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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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